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아유 왜 웃었어 왜 이 늪지골들 이분들 굉장히 이게 내구력이 약해요 늪지로만 진흙으로 만들어진 분들이죠 이 머드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살글이 너무너무너무 부드러워져가지고 내구역이 전혀 없어 부들부들한 구불들이죠 이 야들야들한 구불들 반가워요 왜 어 딱 이 새끼 됐네 자 저기까지만 발견해 놓구요 어 잠깐만 기다려봐 주변에 야생평가 평가음의 배양개 주변을 한바퀴 돌면서 틈이 있나를 찾아볼까 이거 그냥은 못들어가나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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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장도 있네 어 어 어 어 이건 이건 뭔 뭔 시체일까 어 하아 참 어 어 어 어 어 어 누가 살았나 여기 탄약도 있고 스틱팩도 있는데요 한시간정도 자구요 자 얘한테 하기전에 펑과 열매가 모였으니까 자 가서 밀주 이것도 마이너 퀘스트죠 아 이건 서브 퀘스트지 자 와일드 프루트 에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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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정도 걸린대요 어 어 뭐 나중에 오면 되겠.. 되겠지요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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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웬만하면 그냥 들어 보내주라고 폭탄 던지기 전에 나 stiff 감상 질k 진입 문제가 질이 청약 어 그렇군 계획적은 미친 사이비 종교의식을 치료라는 거로군 그렇군 이라고 겉으로 표현해선 안되겠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 겉으로는 진지하게 시험을 감당했어 그냥 저거 캐스타면 병뚜껑 300개인가 줘요 그리고 경험씨 주고 어 밀주도 주고요 밀주는 개당 가격이 그래도 무게비서 괜찮죠 이제 지금 뭐라고 했는지 다 못들었는데 어 거대한 펑가나무를 찾아 씨앗을 구하래요 어 어딘데 여기로 가 히히히히이 뛰어갈까요? 아니면 빠른 빠른 이동으로 갈까요? 쩝 쩝 세게 떠면서 가면 되겠죠 어 잠깐 방사능 있네 라디엑스를 되게 많이 먹어요 여기서 주기도 많이 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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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달 아 아 아 아 앗 아 뒷 시스템이 액티베이터 음 일단 은신 되게끔 조금 기다리죠 저녁이 다 되는거 다 돼가는거 있는거 같은데 그죠 오후 6시에요 아이 그냥 죽여 이 정도면 되겠죠 어? 은신 침묵탑 떴네 야 야 주인공 저렇게 앉으니까 조금 위험하다 페인트 볼 수도 있겠다 얘 이렇게 앉으니까 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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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데 이거 하이힐 신은거 아니야 얘? 아 하이힐 신었어 포로맨님 어서오세요 오후 신은 포로맨은 도망ysics 이 가드에 하나 맞구요 저기에 뭔가 있을거같은 뭔가 뭔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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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 예예예 시작으로 시시니니임 시시니니니임 매일매일 방송합니다 오오오 오왜이로 야왜이로 미니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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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우리 차 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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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얘들아 우이씨 시시니니니임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내가 도로카세 아이씨 돌 땡을 치고 있네 아이고 큰일하다 어이구 너 뭐야 살살 오이 아이씨 아이씨 여기구만 여기 여기구만 아이씨 안보이지 나는 네가 보이고 너는 내가 안보이고 쟤네들 좀 방차능 중독된 원주민이라고 보면 될거 같아요 내 이름이 발발이 뭐 그러지 청소부 이러지 발발이는 모르겠고 청소부는 클리너 뭐 그정도겠죠 클리너 정도 되겠지 원래 이름이 밟아진 너 원래 이름이 뭐지 그 굉장히 결뜩 바로 맑 like 무슨 원수진에 있나 아니면 하모니카가 여기서는 되게 유행인가 하모니카 유행일때 우리 핵폭탄이 그러잖아 여기는 굉장히 아직도 핵폭탄의 그 그게 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거 같애 방사능이 되게 많죠 나 어디로 가더니 이쪽이야 강을 건너야돼 아 예 이제 라덱스도 먹구요 라드웨이도 하나 더 먹고 어 어 여기 무슨 집이 있는데 어떤 집 집이 하나있죠 아 아 얘네들 은신은 잘 못보네 어 그 링컨 리프터는 아홉 번은 되는데 이건 7번이야 제트 하나 먹구요 제트는 심심하면 한번씩 먹어요 어차피 퍽중에서 어 중독 안되는 턱이 있기 때문에 중독 안되는 턱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어어 오 저저저저저 지금 양발이 쫙 맞을건데요 지금 양발이 쫙 맞을건데요 위험하지 지금 저거 위험해요 저거 오케이 자 그치 못타 한번 더 헤헤 어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오 오 이야 죽는데 죽는데 진짜 죽었네 진짜 죽었네 아 뭐 다행히 가까운듯이 죽어서 다행이긴 한데 어 죽는다 신중 저기였죠 오오오 야야야야야 그냥 쏘면 어뜩해 저제트 하나 먹고 오오 아 얘 한방 안좋을텐데? 가가가가가가 이제 파이프 들고있다 쇠파이프 자 두방체 어 야 저기로 숨으면 안되는데? 어? 젠장 자 한방 더 너 숨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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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무사이로 나무사이로 아이씨 나무 맞췄어 게다가 쟤 이게 야구방망이야 야구방망이야 야구방망이로 바뀌었어 아까 쌍발 옆중이었는데 야구방망으로 바뀌었어 오오 아니구나 안 바뀌었구나 자자자 자 몰핀 하나 먹어주고요 스틱팩 두개 먹어주고 앗 신중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번 봐 아오 예 예 쟤 정말 조심해야되요 오오오오 에너지 다는거 봐 에너지 다는거 봐 자자자자 붙으면 안되거든요 정확력으로 승부해야되 어이 어디야 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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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씨 막방이 아니잖아 오오 막방 이야씨 왜 안나오나 했다 어머네사랑이 지금껏 뭐 괜찮았어 AP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어 괜찮았어 잘났어 자 제트 버프하고 얜 벌릴게 없네 스팩 두개 더 먹어주고 여기 이건 뭐하는 집일까요? 야생평가 밀주 어 뭐 하루정도 있으면은 된다고 했으니까 아직 하루가 안됐죠 어우 쌍발립종 어 뭐 위스키 먹은거같아 버리고 여기는 아이템은 정말 푸짐하게 준다 정말 푸짐하게 줘 어 지하도 있네 자 곰덫 있구요 아 곰덫에 곰덫 밟았어 자 왠지 사냥꾼이 여기 살 것 같죠? 사냥꾼 살 것 같지 않나? 트루퍼 셔크 추적자 추적자 근거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추적자의 근거지 정도로 여기 보면 한 명 있어요 어 플라즈마 슈트 어 플라즈마 슈트 한 놔볼까? 이제 내가 은신질주가 있기때문에 주머니에 폭탄 넣고 다녀도 되요 재밌죠? 신나죠? 편하죠? 모든걸 다 갖추고 있는건 주머니에 폭탄 넣기 원샷 원캐리 필요하시다구요? 주머니에 폭탄을 한번 넣어보세요 수류탄을 살짝 짓고 적의 바지춤에 살짝 넣어주면 재미있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어 야 여기 내가 알고 있기로 유니크가 하나 어 스페이스 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 기억이 슬쩍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없나? 아닌가? 어 제트 뭐 없네요? 전혀 뭐 아니 아 정리좀 해놓고 살지 이게 뭐냐 이제 가득 쌓아놨어 먹고서 귀찮았구나 채우기 쓰레기를 꼭 저렇게 구석탱에다 쳐박은 흐흐흫 낱말 낱말 처지가 아닌데 나도 어 없는 것 같네요 잠깐만 바닥에 분거 같은데 바닥에 분거 같은데 라이트 언 이거 히흐흫 두더지 그 불쌍한 두더지 잡아다가 가죽 벗겨가지고 러그형 아니 이게 카페트 형식으로 깔아놨네 라이트 불쌍한 두더지 지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저거 뭐야 굴야 굴 전기소 있지 어 싸운다 원샤동킬이네요 근데 쟤네들은 늪지고울이라 머드팩을 많이 해서 피부가 살살해요 야 고기 되게 많네 쟤 개고기가 되게 많네 되게 부자였구나 제거스님 어서오세요 방사능 독주머니 마일록 부하장도 갖고있어 얘 완전히 서바이버인데 서바이버 아까 그 죽이네 그 주머니에 그 폭탄 플루스마 폭탄 넣어서 죽이네 완전 서바이번데 야 이걸 지가 혼자 다 지금 이걸 만들어놨단 소리 아냐 키워서 먹을수 있게끔 완전 원주민의 원주민 중 맥가이버 서바이버 아 그 그 이름이 뭐더라 모든건 단백질 공급원이죠 하는 이름이 뭐죠 그게 누구지 아 그게 누구더라 이 곤충은 아주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하면서 맨날 먹는 애 있잖아요 아 맞다 베어 그리스 베어 그리스 같은데 베어 그리스가 서바이벌이잖아 서바이벌이잖아 서바이벌 제이어스화이잖아 구글들의 약품같은거 사이코 같은거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멈추 ст 연구 어떻게 예 원래는 특수부대원 출신 이라고 하더라구요 어 되게 대단한 분같애 그걸로 오갈타님 어서오세요 스텔스 부위 두개 아 그 곤충 정말 어떻게 먹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 두카 콜라 콘텀도 아 하 found warning 저것 얻을게 많았어요 이런 지하실 두고 혼자서 키워서 먹고 있었군요 이상우 어떡해 냉동실 Age 식사 스패널로 온것 같은데? 가자 오오오오오오음 사방의 지뢰야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자연스러워 약간 덩치있는 싸움꾼이에요? 어? 자 한 번 더 아 야 잘못했어 아니 야 나무 쏘고 있어 옆으로 뭐 옆으로 좀만 더 아니 나무를 그만 쏴 나무 그만 쏴 뒤section vowels 왼쪽을 뒤부분 뒤활용 넣어서 뒤무를 뒤 Volks 밧 시스템 오프 밧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밧 시스템 오프 오케이 야.. 무슨.. 에너지 다른거 봐 왜 하나도 안 맞춰 또 밧 시스템 오프 도망가 도망가 내 도망간데도 지금 밑에 지대가 있어가지고 충분치간 충분하지가 않아 와.. 근데 원래 지대가 있었나 여기? 아 지대때문에도 지금 제대로 못 움직여서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저기 지금 지하실 들어갔을 때 얘들이 앞에다가 지레 깔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애요 밧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밧 시스템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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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스템 야.. 죽어 어? 어? 안돼 안돼 아 나무 맞으면 안내해 아 나 나무 건강하고 있어 하.. 시스템 나무.. 시스템 아.. 뭐.. 저렇게 징그럽게 생겼냐 아 걸려 속에다가 야야야야 이러면 어떻게 해 어? 어? 어이 찰! 그냥 죽어라 나 지금 이게 멈추는 것도 아니고 메인으로 나가지지도 않아요 그래 네.. 그냥 죽어라 밧 시스템 액티베이디 밧 시스템 오프 밧 시스템 오프 밧 시스템 오프 밧 시스템 오프 밧 시스템이 액티베이디 밧 시스템 오프 자 잘 안하고 있어 어.. 포장 선생님으로 도망가기 시작 차 옆에 있으면 안되죠? 차 터진다 차 옆에 있으면 안되죠? 야 이거 도- 개정한대예? 장난 아닌데예? 어어우우- 나왔어! 택, 택주 AP를 좀 채워요 야 도망가자 잠시만요 쟤 쟤들 쏘는거 왜냐면 뭐 쟤들 그냥 사냥용 총 쏘는데 나는 맞으면은 무서운 어휴 쟤는 그냥 사냥용 총 쏘는데 하여 그 지뢰발발 graduates 자 주위로 떴어요 주위로 떴어요 야 아 자 도망가 도망가 두명이야 쟤네들 아 여기 지하실 한번 내려 내려갔다가 나오다가 아주 똥을 싸는구나 그냥 자 마지막 하나 죽이고 또 터요 오케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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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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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nn 이거 차 옆에 있으면 안 되는데 아잇 야 은신길조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어어? 야야야 일단 머리부터 쏘는게 아니라 팔부터 쏘서 총을 좀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뭘 쏴야겠다 아이 야 이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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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맞아줘 아이 씨 안 맞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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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고 쫓기는 술래잡기 빙글빙글 돌아요 이 빙글빙글 도는 그 있지 않나? 강강솔레인가? 강강솔레 아 이게 아닌가? 강강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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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힘들다 씨 네 마리 죽였어요 어? 또 있는데도? 좀 네 마리 죽였어요 게다가 다 총이야 한정 한정 여기 저기 어이씨 한정 뺏어 야 이 쌍꾼들은 얘네들 죽이기도 약간 힘든 힘든 대신 주는건 그래도 쓸데없는건 안주네 자 한 명 더 어 뭐해 그건 이거 밟으면 어떻게 되는거지? 아 이거 이거 밟으면 빵이야 땅 뚫어지고기 다 먹고 뭐 마이얼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어 뭐 아까 나 뭐 고기도 먹지 않았나? 됐네요 야 여기 힘들었다 힘들었어 야 힘들었다 힘들었어 야 진짜 힘들었다 여기 이쪽으로 가면 그것도 있어요 추락한 비행기 있는데도 있는데 추락한 비행기 거기 거기 한번 가볼까 그냥 저 메인클리스타로 가기는 심심하잖아 다 가보는거야 아 이쪽인데 아 애들 많아 저기 다 시스템 액티베이 아 원샷 엉키 어 또 있네 빨간색 액티베이 어 어 어 어 어 저게 뭣이냐 자 다트로 바쁠거구요 다트 시스템 액티베이 어 어 은신 심형탈 한번 포기하는 대신 다 다트로 먼저 죽이는거야 자 이걸로 자 이걸로 아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밭시스템에 핵득가지 밭시스템 었 밭시스템에 핵득 Effects 밭시스템에 핵득하여 핵득이 되어있어 밭시스템 F5 밭시스템에 핵득이 되어있어 아 바프 시스템 액티베이터 바프 시스템 오프 오우 제가 가까이 오는데 아 이제 아무도 없어 여기 병뚜껑 질을 줘도 될까? 웰렛는데 먼저 오세요 삐익벙 차 한바퀴 돌아 강강소리를 해야지 또 에너지가 저거밖에 안달랐어 야 체력 땡크야 땡크 나 발견 못해 바로 앞에 있는데 왜냐구요? 은신 질주 퍽 때문이죠 내가 움직여도 은신에 관련된 모든게 없어지기때문에 소리 뭐 이런거에 대해서 한 방에 죽이고싶을땐 안되네 은신이 안떠서 소매치기가 안되네 은신이 되야되는데 은신이 되야되는데 은신이 되야되는데 은신이 되야되는데 은신이 되야되는데 은신이 되야되면 가까이 가지고 주머니에다 폭탄 넣어주려고 했더니 주머니에다 폭탄 넣으면 애가 에너지가 얼마나 되든 하방이거든요 은신 질주 폭이 그래서 주머니에 폭탄 넣는 것 때문에 이게 엄청 계속 차기야 발효로 못하죠 자 병뚜껑재고 여기서 다 쓰자 그냥 아깝긴 하지만 어어 아홉발 한타면 죽일 수 있겠어 치매타 터지면 치매타 세 번만 터져라 두 번 자 한타면 죽인다 막방 막방 오케이 빡내림 어서오세요 힘들다 힘들어 주사장하구요 세발이나던데 그걸 세개나 써가지고 오란만에 뵈 어디가고 있었지 여기가고 있었지 이쪽 이쪽 어어 비행기 사이트 가고 있었는데 비행기 헬리콥터 떨어진데 재킷 하아 여기서 이렇게 또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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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일참 오랫동안 도착 도착 어어 꼭